정부가 중증, 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심장 전문병원의 고난도 시술, 수술 등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도 만들 방침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